본부장님! 무슨 일이에요? 중요한 할 얘기라는 게? 본부장님, 왜 이러세요? 여기 CCTV 있잖아요. 보안실에서 다 봐요. 괜찮아요. 여기는 사각지대예요. 진짜요? 우리 도란 씨 손이 차가워서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잡고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. 내 손 잡고 싶어서 핑계 대는 거 다 알거든요. 어떻게 알았어요? 걸렸는데. 두 분,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둘이 손은 왜 잡고 있어요? 그게 말이죠. 완전 대박. 그러니까 그 옥상녀가 김비서님이었던 거네요. 홍비서님! 홍비서! 홍비서! 홍비서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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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 불러요? 홍비서님. 제발 못 본 걸로 해주세요, 네? 로란 씨. 분명히 나한테 본부장님이랑 아무런 사이 아닌 척 했잖아요. 아 그게... 그땐 진짜 아무 사이 아니었어요. 저랑 본부장님이랑 우리 이제 겨우 사귄 지 이틀 됐어요, 이틀. 우리? 이... 이틀?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. 믿어주세요. 진짜 홍비서님 속일 생각 없었어요, 진짜로. 그게 아니라... 나 김비서님... 좋아했다고요. 저를요? 그래요. 제가 김비서님 좋아했어요. 죄송합니다. 저는 정말 몰랐어요. 몰랐다고요? 제가 그동안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... 정말 몰랐다고요? 이게 전혀요. 내가 김비서님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... 너 이별하고서... 너 아파할 때도... 네 눈물 닦아줘... 하하... 강아지 난 다행길 안심. 굿 같은데...